그래 좀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택시 잠깐만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택시 부산 전역에서 택시가 쉽게 이용 가능하며 길가에서 불러 탈 수 있거나 특정 택시 스탠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택시는 여행자나 문으로 이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옵션입니다. 그럼 이상하죠. 읽어주세요. 택시 우산 전역에서 택시가 쉽게 이용 가능하며 길가에서 물러 간 수 있거나 특정 택시 스탠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택시는 여행자나 문으로 이동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편리한 옵션입니다. 택시 읽어주세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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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택시는 쉽게 얘기하면 이 택시는 혹시 그 카카오택시 부산에도 있죠? 네, 카카오택시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콜택시라고 알아요? 콜택시? 콜택시? 전화해서 타는 택시. 네, 전화로도 택시를 부를 수 있어요. 콜택시. 전화번호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그랩 하겠지만 한국은 그랩 없어요. 그렇죠? 베트남 그랩 있어. 베트남은 오토바이, 그랩차 있어서 좋아요. 물론 택시도 좋긴 한데 여행할 때는 좋아요. 그래서 전역이라는 말 알아요? 전역? 네. 전역? 네, 전체. 부산 전체, 전역에서 택시가 쉽게 이용 가능하며 길가에서 불러 탈 수 있거나 빈 택시 있으면 빈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빈차.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택시 이렇게 지나갈 때 빈차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네. 네, 부르면 불러서 탈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택시 스탠드에서, 이거는 저거 같아. 특정 택시 스탠드 말고 택시 타는 곳. 택시 타는 곳. 보통 터미널 가면 터미널 앞에 있거나. 있거나. 사상 터미널 앞에. 있죠. 택시 타는 곳. 택시 타는 곳. 택시 타는 곳 있어요. 그런 거. 그런 스탠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거나 아니면 큰 도로. 큰 도로에 지정된 곳.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스탠드. 택시는 여행자나 문을 문으로 이동하는 걸 원하는. 이거 좀 이상한 말이에요. 여행자나 문을 문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택시는 여행자가 아니면 이용자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용자. 아니면 보통 승객이라고 하는데 승객 알아요? 승객? 타는 사람. 아, 네네네. 타는 사람. 보통 버스 승객. 승객 여러분 이러잖아요. 택시 승객. 네. 뭐 기차 승객. 승객 여러분. 타는 사람. 승객. 이용자나 문을 이동. 문으로. 이거 아니고. 약간 그. 택시는. 불특. 불특. 불특정. 이거 뭐야. 정해지지. 않은 곳. 이동 가능. 가는 곳을. 이동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어요. 버스. 버스나 기차는 정해진 대로 가는 거잖아요. 버스. 기차는. 택시는. 나 오늘. 어.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 가고 싶어. 그럼 친구 집에. 주소 알려주고. 친구 집 가세요. 예를 들어서. 네. 사당역. 뭐. 몇 번 출구. 뭐.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편리한 옵션입니다. PNB 볼게요. 택시. 고. 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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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첸. 또한. 또한. 땅포. 부산. 부산. 전역. 전역. 아. 전체. 그죠? 네. 그리고. 보태독.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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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수 있다. 부르다예요. 보이. 안타. 독고이. 뭔 뜻이에요? 보이. 쟨. 중은 거리죠. 거리. 도로. 아. 멀어. 네네. 또는. 땅 찾을 수 있어요. 따이. 따이는. 대각. 짬. 택시. 그. 택시. 그. 정거장. 정거장. 네. 권딩. 그리고. 나. 여행하는 사람. 여행자. 네. 여행하는. 여행자. 여행자. 관광객. 여행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许 읽. 어이. 네네. 여행하는 사람. 영어한 사람. 겨 analogy. 육ora. 그럼요? 손을 잡고. 예. 홈에게Ben вс Apache unn. 여행. от него. 그러다. 하면 ayman시 reverse. 내게 쓰 сцен. 경전철, 동해선, 부산, 김해, 경전철, 동해선은 부산과 김해 일부 지역을 연결합니다. 특히 특정 지구 사이의 이동을 위한 보조교통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읽어주세요. 경전철, 동해선, 부산, 김해, 경전철, 동해선은 부산과 김해 일부 지역은 연결합니다. 경전철, 동해선, 부산, 김해, 경전철, 동해선, 부산, 김해, 경전철, 동해선, 부산과 김해 일부 지역은 연결합니다. 경전철, 동해선, 부산, 김해, 경찰락 모든fulle 이제ungen 경전철, 동해선, 부산, 김해, 경글, 경전철, 동해, 경전 apostle, 동해, 경전 예배 조정ties, 경전istles, 경전시도 연결하는 방지 announcement이 아들한 지구에 돌아가고있는 onaward입니다. 경전철, 동해, 동해선, 경전자만인지 알죠? 혹시 김해공항에서 김해공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김해에서 베트남 갈 수 있죠? 네, 수 있어요 있죠 경전철이 아마 김해공항까지 가나? 갈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경전철은 뭐냐면 지하철은 아닌데 경전철은 지하철하고 비슷해요 지하는 아니고 위에 이렇게 기차처럼 여기 종삭 기차처럼 기차처럼 다니는 경전철 부산 김해 일부 지역을 연결합니다 겐노 연결 특히 특정지구 지구라는 거는 지역 도구 지역 사이의 이동을 위한 보조 교통수단을 사용합니다 보조 보조 TNB 뭐예요? 보조? 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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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보송 낙배 OK TNB 볼게요 해통 지하통 네 해통 경전철 지하통은 교통이죠 네 야선 교통 교통 용삭 기차 기차 부산 김해 연결 내는 선이죠 선 네 네 선 선로 할 때 선로 아 선로 레일로드 선 겐노 연결 수북지역 부산과 김해의 지역을 연결합니다 노 노가 뜻이 뭐예요? 네 노 노 네 아 음 아 기 기 이 이 이 이 이것은 이것은 아 네 이것은 맞아요 그것은 이것은 그것은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홍 홍 홍 보송 보송 보조 교통 보조 교통 수단 홍 홍 수단 수단 방법 수단 방법 네 네 네 아 특별 비에 특별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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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특히 특별 음 라 조 능 오이 딜 라 조 각 왕 주 네 네 네 네 사람들 사람들 가는 사람들 주 각 네 관 구 태 구 태 구 구 구 구 태 구 태 아 이건 집 집 거주자 네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 연결해 일부 지역 아 일부 지역 오케이 KTX 할게요 KTX KTX 한국고속철도 부산은 주요 교통허브로서 고속 KTX 철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과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깅은 네 KTX 한국고속철도 무산은 주요 교통허브로서 고속 KTX 철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과 서울은 비롯한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속철도 다오는 기차 다오 다오는 빠른 속도 고속 한국이요 부산은 부산에 연락하는 대한민국의 재원을 bilik대한 대한민국의 주요 공 investigación 주방은 대한민국의 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이 중요한데, 관중이 중요합니다. 허브. 중땀이 허브같아. 관중이 중요하고 중땀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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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허브하고 같은 뜻이에요. 허브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떡떡 작동하다. 떡떡 봉사. 떡이 보면 잡구이 덕 까빵 이러잖아요. 떡 의미가 뭐예요? 떡? 하다? 엄마 하다? 하다? 연결하다? 겟노이? 연결하다? 네. 연결하다. 그런 의미죠. 만나다. 만나다. 떡. 네. 어쨌든. 겟노이.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고속 KTX하고 연결됩니다. 균아이. 조 박디. 이를 통해 균아이. 이거 이래서. 이거 이래서. 이래서. 이걸 통해서 조 뱉. 뭘까요? 조 뱉. 예. 조 뱉. 조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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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뱉은 빠르니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디지지는 이동 Ad funneling it will be powerful. 네. 맞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 부산바 깍. 깍은 보통 깍이 여러개, 여러곳에서. 탐포. 탐포. Whats a big city들이 여러곳에. 여러곳에서 심rel해삨In 근 도시 여러 곳은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서울을 비롯한 한국말을 뭐라고 해요? 비롯한 포하마가 이거예요 포하마가 포함해서 가, 서울 이거 그 서울 포함한 그리고 보통 역을 tmbl 가 라고 하죠 가 가 부산하면 역, 무산역 네 알겠어요 음 바, 페리 페리, 무산은 연한 도시로 근처의 섬들 및 국제 목적지와 연결되는 페리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리 서비스는 교통의 대안 수단을 제공하며 특히 거제나 제주와 같은 섬으로 여행을 이용합니다 페리, 무산은 연한 도시로 근처의 섬들 및 국제 목적지와 연결되는 페리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리 서비스는 교통의 대안 수단을 제공하며 특히 거제나 제주와 같은 섬으로 여행을 이용합니다 페리, 무산의 전투 및 국제 목적지와 연결될 수단을 제공하며 특히 국제 목적지와 연결할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의 여행을 도착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역과 지역에서 지역과 지역이 다르다. 여기에 지역도 다른 지역이 다르다. 그 지역을 도착해서 지역의 지역과 지역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랄댕 랄댕 국제 지부파 궁합 모퉁첸 하자오 통따이 대화 다큐렛 관중 소값 추연디 랄댕 각 혼 다오 뉴 거제 바 제주 페리 알죠?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보통 페리. 내가 베트남에서도 랍지아에서 푸꼬 갈 때 배 타봤어요. 아, 랍지아. 카티엔하고도 푸꼬 갈 때도 타봤어요. 그리고 호치민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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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붕따오, 붕따오에서 호치민까지도 타보고, 페리. 붕따오. 그리고 또 부산에서 대만까지도 타봤어요. 대만이라네. 대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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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도 어디인지 알아요? 대마도. 대마도. 부산에서 대마도 54km. 54km. 네, 54km 정도인데 이거 아마 비슷해요. 그 랍지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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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꼬옥하고 푸꼬옥도 거의 54km 정도 돼요.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해요. 네, 똑같아요. 네, 비슷해요. 페리 볼게요. 부산은 연안도시 연안도시라 땀뽀? 뱅비엔 오케이, 뱅비엔 연안도시 근처의 섬들 근처가 가까워요 아, 간다오 간 간 간 가깝다 근처가 간 간, 네 섬이 혼도 섬이고 다오도 섬이죠? 다오 섬. 국제 목적지. 여기서는 대마도겠죠. 연결되는 바 터미널이 뭐라고 했어요? 터미널. 디부. 파 디부. 파 디부. 리부. 터미널. 머스 터미널처럼. 네. 한국에 이런 말 있어요. 차부라고. 한국은 아니다. 옛날 여기 말인데 디부 비슷한 말 같죠? 차부. 차부는 여기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정거장. 아니야. 정거장. 역. 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장. 정류장. 오케이. 정류장 할게요. 근데 정류장은 스탑인데 스탑. 머무는 곳인데 약간 달라요. 우리 시골에 우리 마을에는 차부라는 말이 있어요. 차부. 근데 이게 지부라는 말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쌤쌤 같아요. 어떤지 터미널이 지부에요?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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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부. 참 피안하네.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 그래서 차부.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보유. 지구. 아. 그 다음에 페리 서비스는 교통에 대한 쓰라를 제공하면. 좋겠다. 오케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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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네. 대안. 대안의 수단. 수단. 네. 사이 사이. 네. 사이. 네. 바닥듀. 특히. 네. 특히. 중요합니다. 네. 관점. 네네. 네. 거제와 제주로 가는 같은 섬으로. 이게 뉴가 같은 이에요? 네네. 맞아요. 같은. 같은 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교통 시스템은 진화할 수 있으며 내 최후의 업데이트 이후 새로운 개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업계에서 현지 당국도 신뢰하신. 아 이거는 안 해도 돼. 아 네. 네. 이거 이거.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볼게요. 그래프카 그래프. 그래프카 이거 아마 이거 그래카 그냥 이것만 볼게요. 그래프 마이크 그래프 푸드 그래프 스페스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 그래카 먼저 할게요. 그래카. 이는 사용자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예약할 수 있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입니다. 그래카는 편리함과 안전 기능으로 인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프합니다. 그래프카. 이는 사용자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예약할 수 있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입니다. 그래프카는 편리함과 안전 기능으로 인해 인기가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프카, đây là dịch vụ gọi xe giúp người dùng đặt xe để di chuyển từ một địa điểm này đến địa điểm khác. 그래프카 được viết đến với sự thuận tiện và tính an toàn. 그래프카 là dịch vụ gọi xe giúp người dùng đặt xe để di chuyển từ một địa điểm này đến địa điểm khác. 그래프카 được viết đến với sự thuận tiện và tính an toàn. 그래프카는 đaille là dịch vụ. 아까 tên của dịch vụ. có ít cây, có ít câ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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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동차, 자동차를 담고 스위치 쓰면 아, 부르는 거? 콜, 콜. 예약, 예약. 예약. 네, 보이세, 지부, 지부, 보이세. 차를 예약, 지부, 예약하다? 네, 네, 예약. 오케이, 지부. 지역, 지역 하면 좋다, 노이, 중닷, 중닷, 세, 네. 네, 지주엔 가기 위해서 또 모자 된, 모자 된 나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라이딩 할 수 있는, 오케이, 오케이, understand,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특별, 특히 낸 보이수 투안 젠, 빨리하다, 안전하다. 특히 아니에요. 아, 이거 특별 뭐예요, 그럼? 특별, 인기가 있다. 인기는 호이비엔 아니에요, 호이비엔? 특별, 믿 알아요. 네. 알 안쓰 있어요. 아, 알 수 있다. 네, 알 수 있다. 비엣 알다, 알다. 네, 네.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레카는 알려져 있어요. 덴보이 수추안, 편리, 편리. 수추안 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케이. 요거, 같이 할게요, 그게. 튕윙밴 먼저 할게요, 튕윙밴 먼저. GrabBike, Việt Nam, nơi xe máy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phổ biến. GrabBike cho phép người dùng đặt tuyến đi bằng xe máy cho những hành tình ngắn và nhanh chóng. GrabBike, tại Việt Nam, nơi xe máy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phổ biến. GrabBike cho bắt đầu dùng đặt tuyến đi bằng xe máy nhung hàn chín nhàn bà nhang chóng. GrabBike, Việt Nam, nơi xe máy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phổ biến, GrabBike cho bắt đầu dùng đặt tuyến đi bằng xe máy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phổ biến. GrabBike, tại Việt Nam, nơi xe máy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phổ biến. Nơi? Nơi xe máy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phổ biến. GabHong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Em hay nh thì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phổ biến. Tên học chóng tái máy là một phương tiện giao thông phổ biến. Tên học chóng có thể 1959n wo Đi Mà Nhi Chóng có thể nhận hệ thông phổ biến. đã được quá trình, nhưng nơi như thế kind c muitas họ rất khổ biến. Nơi hơn người nơiars tiện giao thông phổ biến. 짧은 거리. 빠른 거리. 그 다음에 빠른 거리. 좀 빨리. 짧은 거리. 는 짧은. 좀 짧은. 그러면 긴은 뭐예요? 긴. 길다. 기차는 길다. 긴. 라이. 긴. 자이. 야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네. 라이. 기차는 길다. 이거 그랩 바이크 얼마나 많아요? 하노이 예를 들면 하노이 그랩 바이크 기사라고 하나요? 운전자. 몇 명인지 알아요? 밀몽. 밀몽? 밀몽? 네. 빠오늉. 뉴허이. 코어 그랩 바이크. 많아요? 많아요. 네. 몇 명? 아주 아주 많아요. 한. 네. 크랩 바이크. 기사. 운전자. 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뉴헤테. 네. 뉴헤테. 알았어요? 네. 뉴헤테. 뉴헤테라고. 기사. 기사. 보통 운전기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 택시 기사. 택시 기사. 뉴헤테. 뉴헤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있어요? 그래프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는 미민처럼. 요즘에 내가 예전에 베트남 갔을 때 그래프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배민 같은데 지금은 그래프도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의 그랩 말고도 다른 것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프하고 비슷한 것. 인도네시아는 고작 있고. 고작. 네. 고작. 네. 그 다음에 그래프도 말고. 그 소비푸드도 있어요. 소비. 소비푸드.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도는 그래프를 제공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그래프를 사용하여 지역을 즐겨 찾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고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프도 permission. 네. 그래프를 사용하여 지역의 순거 찾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집으로 배달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옆면 GrabFoods is activity for the Grabhouse. Lúc입니다, 소주가 있는 음식으로 넣을 테스트는 일부에서 York를 시장하고 있습니다. GrabFoods은 음식으로 넣을 테스트는 과정으로 넣을 테스트는 1분밖에 안 남아서 요거 그래프 익스프레스는 이제 저거에요 배달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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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하고 같아요 택배 알죠 한국 택배 네네 알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 오케이 됐고 다음 주제는 뭘로 할까요 우리 다음 주제 메트남 상? 메트남 뭐에요? 몰라 궁금한 거 주제 뭘로 해 이번에 교통 했으니까 음식 할까 음식? 메트남 음식? 메트남 음식? 아니 아니 음식 좀 그래 메트남 깡? 강? 네 네 좋아요 강 좋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한국 강도 하면 되고 한국 강 낙동강 오케이 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잘 쉬어요 네 네 네 잘 쉬어요 네 portal 감사합니다.